저는 장근육이요. 저는 약간 어깨 넓은데 마른 스타일. 하자 있을 근육은 다 있네. 뭔지 아시죠? 어깨가 좀 넓고 장근육이 좋은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. 저도 장근육을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. 근육 덩치 이렇게 큰 거 예를 들면? 예를 들면 김우빈 씨. 진생조의 청중기 배우는 적당한 것 같아요. 오늘 혹시나 던져봤어요? 아니요. 그거 없어요. 없어요. 아니요. 저 한 번도 없어요. 저도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깨 되게 넓은데? 그런가? 옷이 너무 로즈해가지고 잘 어울려요. 핏은 좀 너무 말라 보이세요. 옷 입기 좋은 정도의 어깨 넓이? 정말 예쁜 선글라스로 너무 매치가 잘 되시네. 어깨가 생각보다 넓은데요? 아니 난 원래 넓을 줄 알았어. 나 울랑 말랑 하는처럼 장근육 너무 좋아요. 진짜. 운동장에서 축구하실 때 약간 상의 탈의 하실 것 같은 느낌? 이 느낌이다. 신남시트 선배. 소장하고 싶네요. 좋습니다. 진짜 너무 좋아요. 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수필요. 껍질 인정 사람이 없을 수 있는 발 한 번 눌러봐도 돼요? 오오오오 돌멩이같아 뭐야 내매만 더 만들어봐 너무 비교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제 스타일이신데요 진짜 어려워 안녕하세요 어깨 진짜 넓고 그러니까요 팔도 완벽해요 저희 진로 가시죠? 갑시다 저 얇은 반팔티 위로 드러나는 사람 야식구리한 근육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팔 근육이 완전 멋있으신가요? 어깨 진짜 짱거보여요 옷을 입었을 때 근육의 그 선들이 보이는 게 멋있으세요 수크빨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정장 뭐야? 미쳤다 이게 패션 근육이라고요? 이게 패션 근육 맞아요? 너무 좋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처음 먹어서 레전드 찢었다 어떻게 복근이 저렇게 선명하죠? 완벽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깨도 어깨고 복근도 복균 이거 와 진짜 미쳤다 나 그쵸? 진짜 이거야 저는 장근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이런 거 아 그런데요? 저는 장근혁이 아니었어요 역상 진짜 대박이다 복근 먼저 가도 돼요? 왜 그렇게 만져요? 어떻게 만져요? 와우 초콜릿 이렇게 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것 같아 오 진짜 대박 오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너 왜 오 맛있어 나 저를 안아줬을 때 완전 딱 뭐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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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무 좋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진짜 이런 문 처음 봐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약간 영화에서 본 그런 와 옷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찢어버릴 것 같아 와 너무 좋아요 오레오 옷인가? 그 근육 흰 색깔 마시멜로 있거든요 그거 같으세요 귀여워요 어 와 와 어깨 우와 절크 같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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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이 말이 그냥 안 좋아 하하 나 진짜 이런 근육 처음 봐 팔이 이렇게 떨어지시네 이렇게 못 볼 테시거든요 저기 옆구리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요 아 어떡해 너무 귀여우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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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우와 진짜 터질 것 같다 만화에서 본 것 같아 막상에서 본 것 같아 아 이거 안 말 안 하네요. 땅땅하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만 내기야 들어봐. 돌덩인데요? 남자친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돌덩이... 팔이 쪼이네요. 어 진짜 좋은데? 아 그치 뭐야? 진짜 안기고 싶어요 되게. 너무 멋있어요. 아 뭔가... 안에가 궁금... 뭐... 안에가 궁금... 야 진짜 개... 우와 진짜 마늘이 나오는... 우와. 내가 살면서 이런 물 드라나도 모르겠냐고 구조 배경 오! 물에 일부러 빠져서 구할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. 근육이 진짜 딱 조각이 되어있네요. 마린 곳인데? 쾌고... 짜릿해! 흑 좋아요. 진짜 대박이다. 원래 사람 등이 저렇게 구조가 생겼나요? 와 진짜 등이 사이에 이렇게 모아지는 한 번 안겨 보겠습니다 소중하게 이렇게 안기는 여기 앉아볼게요 야 대박이다 왜 저래? 진짜 조각 같으세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? 아 자꾸 만진다 아 자꾸 이러면 안 돼 저 헤드락 한 번만 걸어주시면 돼요 아니 약간 완전 찐하게 말이에요 아 취향이 이상해 아 약간 그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아 장난치듯이 어떤 눈을 떠올는지 모르겠어 어떤 눈을 떠올는지 모르겠어 그쵸?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? 음 저는 저희 집으로 같이 네 저는 저는 와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분이 가장 저의 마음이 듭니다 원래부터 조금 장근혁을 조금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는 3번 박수 저는 4번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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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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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유튜브 하고 있는 23살 김건호 라고 합니다 우와 잘생겼어 현우는 찰드는 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아 진짜 잘생겼어 아니 저는 피처TV에서 레그미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위성호라고 합니다 다 들어와 아 너무 좋아 IFB 프로 보디빌더 킹유진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와 오 오 오 어떤 분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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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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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